그래서 17 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이제 클래스 카드 앱에 웅진비가 있을 거야. 이제부터 하는 건 거기서 공부하는 거야. 오케이. 먼저 A의 17. 오케이. 응? A의 17 공부 안 했는데? 네. 이거 소리 못 코나?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 오케이. 그래서 T는 A가 가진 내가 이 소리 그렇지. A, 에, 아, 어 중에서 에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됐네. M은 합치니까 Damn 오케이. 그 다음 Ham 그다음 Cat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는 스크 중에서 A가 A, D가 2 합치니까 Cat Hat 오케이. 그 다음 Map Map 오케이. 그 다음 Hat Hat 오케이. 잘했습니다. 자, 오늘은 B의 1. 자, 오늘은 B의 1. 자, 오늘은 B의 1.